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장기 복싱 체육관 관장 박용희입니다. 오늘은 EBT 복싱 프로그램 제3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. EBT 프로그램 제3탄의 키포인트는 로마 최고와 잘 쓰는 사이드 복싱입니다. 이것을 부산 장기 복싱 클럽 소속 최웅빈 프로 선수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3탄의 키포인트는 로마 최고의 사이드 스텝입니다. 이 사이드 스텝은 이 위치에서 오른 발이 서있지로 만든다. 엠밤이 오른발을 비롯하면서 튼다. 그렇다고 오른발이 사이드 스텝입니다. 여기서 복근을 빡! 이니지! 자 다시 합니까 시작! 하나 둘 셋 빡! EBT 복싱 프로그램 제1탄은 1탄 세대 복싱을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준비! 자 준비! 자 준비! 원 투! 사이드 빵 빡! 빡! 이렇게 준비! 하나 둘! 원 투! 사이드! 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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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! 시작! 하나 둘! 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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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드! 빡! 그렇지! 하나 둘! 빵! 하나 둘! 이렇게! 하나! 빵! 빵! 하나! 빵! 시작! 빵! 하나! 빵! 하나! 빵! 하나! 넷! 아파! 넷! 넷! 아홉! 셋! 넷! 셋! 넷! 다섯! 일곱! 여덟! 아홉! 열! 제3탄의 1라운드는 하나! 둘! 빵! 투! 다시! 하나! 둘! 원! 투! 사이드! 빡! 다시! 사이드! 하나! 둘! 원! 투! 세! 빡! 빡! 자! 준비! 시작! 사이드! 다시 한 번 더! 하나! 둘! 원! 투! 사이드! 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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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! 원! 다시! 원! 원! 투! 원 투! 원 투! 다시! 원투! 원 투! 사이드! 워투! 원투! 원투! 사이드! 블립! 자! 준비! 시작! 원투! 다시! 시작! 높이! 빡! 1, 2, 3, 4,에서 땅을 넘길지 카운트 2라운드는 훅 두번 두번째 빵빵보디 세번째 빵빵보디 아파 네 번째 이제 빵빵 어디 아퍼 스트리트 자 요렇게 하나 둘 빵빵 또 계속 가 빵 빵 어디 아퍼 까지 아퍼 까지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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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는 라이트 하나 둘 셋 빵빵 다음에는 하나 둘 빵빵 하나 둘 빵빵 어디 아퍼 다음에는 이렇게 까지 자 준비 세이 자 푹 두번 푹 두번 푹 두번 한번 더 어디 이제 아파 푹 까지 푹 까지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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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위빙 빵 다시 하나 둘 셋 위빙 빵 하나 둘 셋 위빙 빵 자 준비 엔소번대로 시작 하나 둘 위빙 빵 다시 하나 둘 위빙 다시 Minute 다시 하나 둘 위빙 다시 하나 둘 셋 위빙 다시 하나 둘 셋 위빙 다시 하나 둘 셋 위빙 후 다시 하나 둘 위빙 후 자 이 안에 왼손 3번 오른손 3번 시작 하나 둘 왼쪽 하나 훅 빡 다시 오른쪽 한번 하나 둘 위빙 빡 빡 다시 왼쪽 한번 훅 다시 오른쪽 한번 자 네번째는 왼쪽 두번 왼손 두번 들어간다 빡 빡 빡 다음 오른손 두번 시작 다시 오른쪽 두번 오른쪽 두번 빡 빡 빡 오른쪽 두번 자 5라운드는 1,2,3,4라운드 지금과 배움을 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 원투 원투 사이드 아파 시작 시작 원투 사이드 아파 후 다시 한번 더 시작 스티렌드 까지 원위치 잡아가 스티렌드 까지 원위치 잡아가 딱 그렇지 좋아 공격 원투 사이드 스티렌드 까지 원위치 아 스티렌드 까지 원위치 스티렌드 까지 원위치 다시 한 번 더 자 6라운드는 체력훈련이 되었는데 팔굽히기 7개 복근 7개 버피 7개 팔굴뛰기 7개 자 준비 시작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바로 시작 복근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다 버피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럼 팔굴뛰기 7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를 갖다가 7세트 합니다 7세트 이런 식으로 자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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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